이번에 새로 출시된 파인 멀티마스터 악세사리 세트인데요 이제 원형 샌딩을 할 수 있는 샌딩 패드라는 일반 찍찍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입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세사리는 모서리 부분에 작업을 하시기 용이한 삼각패드, 삼각패드, 악세사리가 구성되어 있구요 입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돌 혹은 나무 쪽에 연말을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레스포 타입 악세사리 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5%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멀티마스터 악세사리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60부터 80, 120, 180 입도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고starMoН이예요 저희 부분에서 This TJ 20, 70, 60, 30, 60, 300이나 19, 20, 60, 70, 60, 60, 70, 30, 60, 50, 30, 30, 30, 30, 70, 58, Legends, Nord, 30, 60, 70, 80, 60, 60, 70, 30, 72, 60, 39, 70, 9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